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도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수롱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세벨의 멘탈은 갑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성경 배경은 11기상 19장과 11기하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에 세기 악녀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와우 멘탈이 갑이네 였습니다. 멘탈 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른 여건이나 상황이나 갈등 속에서 쉽게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일을 헤쳐나가는 정신력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왕 에빠알의 딸로 이스라엘 왕궁의 왕이었던 아하카 결혼하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 에빠알인데 이 이름의 뜻이 바알과 함께한 자입니다. 아버지가 바알 숭배자로서 왕이오 지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딸 이세벨 역시 지독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집을 와서 이스라엘 왕 자기 남편에게도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고 자기 남편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바알 숭배를 강요했던 인물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바알 숭배로 말미야마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이세벨은 전혀 독려함 없이 여전히 엘리야를 죽이고 있던 멘탈이 갑인 인물입니다. 갈멸산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850명의 이방선자와 엘리야 사이에 누가 참신인가를 두고 내기를 건 사건입니다. 그 결과 여호하나님이 참신임이 드러났고 거짓 선자들은 죽임을 당하였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여호하나님으로 말미야마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모두들 두려움에 뜰고 있을 그 밤에 자신의 선자였던 이방인 선자 850명에 죽은 그 밤에 남편 아흡조차도 두려워 엘리야의 마을에 순종화했던 그 밤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의 정령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하리라 아니하며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멘탈이 완전 갑입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자신의 형편을 보고 도망을 쳤는데 이세벨은 오히려 전혀 동요치 아니하고 엘리야에게 협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밭을 뺏지 못하여 절망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남편 아흡왕에게 당신이 그러고도 왕입니까? 라고 책망하며 나봇을 죽이고 포도밭을 빼앗아 남편에게 줍니다. 멘탈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예후가 아흡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때 이세벨은 자신의 아들과 손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 예후가 궁굴에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의 행동입니다. 열한기야 9장 30절입니다. 예후가 이세벨에 이러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을 하고 단장하는 모습입니다. 멘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후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어떻게 이세벨은 이렇게 멘탈이 강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과연 이세벨의 멘탈은 정말 갑일까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멘탈 갑과 공감 능력이 괴로되는 것은 한껏 차이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 속에서 공감 능력이 괴로된 사람과 멘탈이 갑인 사람을 혼돈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괴로된 사람일수록 표면적으로 강한 멘탈의 소유자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타인의 아픔과 갈등에 공감할 수도 없고 이 때문에 쉽게 상처받지 않기 때문에 담담한 건데 우리는 이를 강한 정신력으로 오해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세벨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는 멘탈 갑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입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백성들이 고통에 울부짐음에도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850매의 거짓 선자의 죽음에도 공감하지 못했고 바을 신이 아니라 여호 하나님이 참심이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붓을 죽이고 포도밭을 빼앗아도 아무런 공감 능력이 없었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과 손자들의 죽음에도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이세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멘탈이 강한 것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 제로인 여자입니다. 그녀가 악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녀는 전혀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도 공감 능력이 없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에도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과 손자들의 죽음에도 공감 능력이 없어서 이세벨은 악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 이세벨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어릴 때부터 악형이 그듭될수록 그는 더욱더 공감 능력을 상취라 해서 악녀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차단은 점점 그를 더 공감 능력을 상취를게 함으로 화임맞은 자가 되어 악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는 오랫동안 밀폐된 공간 안에서 타인과 접촉을 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리미암아 우리의 공감 능력을 혹시 상실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한된 정보로 인하여 우리의 공감 능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의 마음도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공감 능력을 상실한 그러한 여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든든한 멘탈이 갑인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